박홍영 2화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상아도 직원 백경호 2화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수상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의 결혼이 500명씩 증가해서 현재 결혼자가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도 드리고 오늘 행사에 대해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네, 오늘 또 상 받으러 오시는 우리 앞줄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은 오시는 내내 밝힌 지금 현재 우리 8개 9군의 노인복지관에 연결이 이렇게 감사의 의료로 목도리를 메워주시겠습니다. 네, 곁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격려와 축하의 목도리를 메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세들! 저희가 화이팅! 오, Sheri! yeah, it's not me! 이 Hmonga m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